네 안녕하십니까 길티기어스트라이브 온라인어려 104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제로 싸우라비스구요 오늘도 특별해설 제우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버스트게이지 일단 있습니다만 안 쓸 수 없죠 자 A도트구요 자 이건 어차피 한번 풍신 가듭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과격하는거 좋아요 버스에서 빼야돼 이거 최소 잡기 다시 한번 안전점프 깔고 버스만 뺀다면 어어 어차피 이겼어요 자 이거 로막 쓰나요? 안쓰고 한 번 더 야아 야아 한 번 나아 이 정도는 콤보 역전 지주 이거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잡기 어 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턴업 계속 발동 계속 드로우 해주면서 나쁘지 않아요 계속 턴업 해주니까 여기서는 지를지 안 지를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키라 자 자 이거 근데 많이 따라와서 야아 콤보 연결 고름 형 넋고 응 콤보 연결 이거 괜찮아요? 정말 괜찮나요? 아 이게 그래서 가득배로 밀긴 했는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바뀌죠? 이게 대회에서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딱 데미지 마무리 뭔가요? 야 직관 했는데 좀 멀리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능합니까? 상대 백텐션이고 스텝스텝 잡기 잘 보거든요 초반 운영은 정말 좋아요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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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렙 2피 하나만은 반필이 깎긴 했어요 네 체력 반 가져갔고 오! HS! 표하기 잘했고 요건 살짝 위험했는데 다행히도 궤도가 좋았습니다 아직 피망 있나요? 안전점 들어가거든요? 버스타는 살긴 했는데 산 게 아니에요 다시 빙덩이 다시 빙덩이 이득 어? 이러면 할만한 할만하죠 이러면 할만한 겨울 사막이 피해주고 한 딩만 오! 막았어요 자기야! 대시백 대시만 여기 달려오는 거 잘 끊어주고 있는 줄 알아 오! 이거 좀 멀죠 오! 자 긴급 오! 이거 뭔가요? 야! 긴급 탈퇴는 줄 알았는데 백텐션 잡기 오! 유스키게이지도 꽤 많이 쌓였는데 많이 깍히고 있구요 에이크 오! 이거 착지 다시 한 번 잘 때리고요 타인트 배럴! 야! 저승까지 성공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실 장점이죠 자! 근데 이쪽도 이쪽도 근데 방어 턴에 총론 올라준다면서 뒤지 않습니다 자! 너도 적서트야 나도 적서트다 납풀 가져가구요 데미지 한 3배 차이나거든요 콤보 데미지 둘 다 적서트에 지금 수행이 좀 크다보니 아! 이러면은 버스트 없기 때문에 마무리됩니다 자! 월브레이크 만들어주고요 또 지를 수 있어요 이거? 네 전하면 대시하고 승리를 지릅니다 오! 야! 그렇죠! 보였죠? 오! 얼른다! 버스트? 지르죠! 오! 생진단이 있다 했죠 이게 통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요망 유리 유리 만들어주고요 콤보 멋있구요 바치만 살짝 아쉬웠는데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사실 너무 이래서 오! 잠깐 카운터 버스트 언제 쓰죠? 이건 아킬겁니다 이건 아직 아킬거에요 여기까지 한번 오! 이제 쏠앉는데 어색 때문에 사앉을 쏠! 아하! 와 너무 아프게 들어갔는데요 구석 오! 자 이거 죽을수도 있습니다 오! 프루데미지 저거 다시는 맞으면 안돼 해가지고 속적이 됩니다 나와있어서 저거 그네스만 한 대 맞지 않을거야 리스크 게이지 빠야됩니다 내가 잡기를 맞지 안줄거야 근데 리스크가 깨수하니까 익히지도 끝거리 그래도 근데 이렇게는 비빌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은 자 이러면 월브레이킹까지 아 아프니 근데 리스크 게이지가 오히려 그네시동을 대신했기 때문에 네 너무 아프고 넘어졌고요 버스트! 그렇죠 오! 무지간 잡았고 네 같이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HS도 무적기가 있긴 한데 볼카닉이 네 중간부터 나오거든요 아 리스크! 자 이거 너무 아프고 타이런트 레이브 아 뭐 이정도면 아직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숨을 쉬고 있어요 아직까지 호흡기는 달고 있고 떼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제 떼졌어요 아아 황긴사살 그랬어요 이것만 카운트 안내면 됩니다 카운트면 끝나는 거예요 오! 더 아픈걸! 오! 다행히 SX나 중중 아 아직 맞으면 하네요 정말요? 이 정도 맞으면 합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는 있다 양팔이 짤리긴 했지만은 아악!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만 안 맞으면 되는데 아악! 안 못 막았고요 오! 이건 아프게 맞을 뻔했는데 찔러버리고 타이밍 좋았습니다 백텐션이었기 때문에 로망까지 염두했죠 자리 바꾸고요 오! 설마! 이야! 근데 이건 실수하면 합니다 마법카드를 잡고 온 거죠 자 이거 오! 신 패턴인가요 방금 뭐였죠? 자 여기서 이제 방어 턴은 구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늘어졌죠 방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스카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가다는 거긴 한데 정력? 자체 효과들 네 셀프 효과를 내버렸고요 아 이런 자 무합주까지 강제로 죽여버립니다 마무리죠 아니 오! 딜레이를 줬지만 가드가 좋습니다 다치마 마지막 버스트였어요 와 이건 가기도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오! 오! 이거 맞을 뻔했어요 오! 도망치려고!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약간 운이 좀 따라주고 있는데 여전히 구성입니다 중단이 오! 막타천 좀 오랜만에 보고요 데미지 와! 이게 시동이 너무 아팠어요 이야 이미 확실히 4m 선수의 시즌을 해도 과언이 아직도 굉장히 치맛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마무리죠 아무리 데미지가 줄었다고 해도 월급의 데미지와 함께라면 네 많이 아끼긴 했습니다 약간 다루 자 이거는 가드가 될 수 아 이거는 테크닉을 준비했네요 근데 이게 근성 닌자라서 이 차에서 역전이 가능한 캐릭터거든요 지금 역가든 잘 바꾸죠 오! 자 근데 포인트 아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갑니까? 강제를 가드시켜가지고 텐션 채웠는데 문제는 리스크! 이거 못 따면은 오! 여기까지 설계 잘 됐어요 사비토 게이지가 안 찼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할망가게 나왔어요 잡기 시도는 좋았습니다 오! 근데 이게 진다면 어! 어! 텐션 있구나 그래도 야! 가져갑니다 두 번 지르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지릅니다 출하나 선수 왜 근데 이게 신이 약간 그게 있어요 문화 스탠다드라서 문화의 플레이하면은 사이가 안 통해 좀 있거든요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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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면 짱? 4번 안 잡혀 사람이라면 아! 그러네요 아 이건 이제 힘드니까 어! 질러주고 유리하죠 아! 다시 한 번 한 대 질러주고 어! 어! 야! 아래아래 로망으로 에빈이기 전에 양전까지 보완했고요 자리 바뀌었습니다 이제 타스럼 타이밍 야! 왜 이렇게 잘 막나요? 막았어요 와! 상대리! 맞고 자기 한 건 지른 건 맞추고 텐션 있어가지고 또 무섭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야! 그데스 판점! 암기가 보이고요 아! 스파이어가 아!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자 이거 끝거리 아까처럼 퍼니시가 보려다가 이번엔 맞췄거네 티와이 선수는 티와이 선수 거리두선수 신상치 않은데요? 오오오 뜫 crazy 자리바꾸고 야 콤보 좋아 이거 반대쪽으로 달리는 콤보를 만들었네요 그럼 데미지가 많이 보정이 들어갔죠 지금 상태 이거는 뭔가 걸마ed 아!!! 올라준다..! 이거 다음 홍보 마지막에 끝날 것 같습니다,지프를 마지막 티idences 한 번만 만들었는지 이야! precious 아, 베타블라이그 이제 근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타이밍이야... 그다음 타이밍 와, 이전씩도 막았네요 362 오늘 이전 더 종이가 이데 2선즌zus 막았어요 이야 dano-roy는 gå gap 쿤 virtual 다른 장면을 두드려도 이 데미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같이 있잖아. 폴더스탄이 이겼는데, 아 녹음을 했는데 폴더스탄이 이겼는데, 이제 한방에 남겨. 버스타 안 쓸 수 없었고요. 언제 짓죠? 호크 스탄까봐, 호크 스탄까봐 지금. 지를까봐! 아, 중단! 스탑프! 둘. 청로망. 근데 이게 어차피 터널 까는 용도의 청로망이라서. 네. 여전하. 와, 이 선수 막네요. 근데 더 큰 걸 맞아버렸고. 이러면은 마무리까지 기대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내 이름이보다? 제2이다. 좋은이다. 월 브레이크로 마무리. 스턴! 버리. 아니네요. 오드락. 뒤포릿이 안됐고. 오히려 이게 좋은데요? 데미지 다 따라갔습니다만. 자, 이거 아마 통과할 것 같긴 한데. 오, 이러면 잡히기. 오, 원에스! 야, 어스타트까지! 야, 이거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어? 안돼. 다음. 이따 아이다 접으로. 아,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살수 있나요? 라이트 라이트닝! 왠지 마트에서. 아, 로망스에요. 아. 세이크릿지 를 쓸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로망? 안 쓰네요. 오히려. 예측 되니까. 자리 바꼈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변조합까지. 오! 자, 중단 2타. 막기 힘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텐션을 쓰기는 약간 아까웠나요? 푸드락! 오! 오, 이거 좋아요. 스턴 디퍼로망! 아, 잠깐. 끝거리! 이건 안 죽긴 해요. 네. 그러니까 리셋. 막아주고! 이타 라이트 라이트닝!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스트 카드. 버터트. 일단 가다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죠? 어. 이피 커트. 오, 자리 바꾸기까지? 이거. 설계가 돼 있는데요? 잘 따라왔고. 카이전에 대한 공략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켄. 이피 사이까지. 이건 다 쪼. 아무리 그래도. 드레이드. 일단 데미지 충분히 따라가. 근데 방심하면 안 돼. 이게 상대 지금. 어, 라드락. 근데 이게 점프 패치에서 가서 가드가 됐고. 뭐 했나요? 잘못 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월그네크가 안 됐으니까. 허위만 안 돼! 잡기로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공략인가요? 가 왔죠, 지금. 버스트를 안 쓸 수 없는 데미지. 오늘 지금 슈트 확인하려고 지금. 아, 뭔가 내밀고 싶은데. 쇼크 스테이터스라서. 두드락. 리셋. 오, 갓 던지긴 했는데.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온라인 타냐? 턴 업. 온라인 타냐? 턴 업. 온라인 타냐? 아아! 단타 싸움 위주로 가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이런 건 유효합니다. 히화 승자가 잘하는. 오! 버스트 잃혔죠? 자, 이거 너무 크게 봤습니다. 이거 히가 이거든요, 미소주면. 아, 약간. 아주 약간. 정말 약간. 네. 자, 총망. 오, 로마 잡기 이후에. 스치면 죽는가겠다. 오토 잡기. 에이, 설마. 사면접? 아아! 아아! 이걸 막으면 당신이 이겼습니다. 네. 이건 NS. 생각보다 안 짖어. 오! 원스트 히트하기에. 너무 아프고.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닥타라서. 갓 덕이나 센 데미지인데. 두 선수 다 닥타이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호크가 나오죠? 자, 어떻게 타임이 꾸려고 하는데. 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TY. 집중력 좋아요. 어차피 이 구조 자체가 정해져 있는 캐릭터였어. 와아! 버스트 방지 패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벽 부서주를 추라라. 오, 이걸 퍼니쉬? 와아. 이거 나이도 좀 3급이었는데. 네. 그러네. 헤네는. 어스터트까지. 한 번 더 압박해지겠죠? 어허이! 끝났는가? 오! 이거를! 버스트를 썼어요, 주단! 오, 이거를 역전하려고 추라라! 아, 데미스 약간 부족하거든요. 네, 그게 리셋. 잡기, 로망으로 마무리. 약간 더 안정하게 하려고. TY 선수가 한 팁 더 봤거든요. 이 1S들 중간 사거리에서는 지오가 더 빠르게 내밀게 있어가지고. 어, 버스트 구성에 가둬놓고. 와우, 시동! 알고 있나요? 이거 템... 오! 리셋? 자, 이거는 코너 좀 비슷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잡기 한 번 더. 자, 템션과 버스트를. 이야, 점케인. 근데 너무 애쉬했고. 이야, 참 좋아요. 아직까지 됐습니다. 기다려주고. 그렇죠. 로망 안 쓰고. 오히려 빠진 거는 시원 선수인데 잡아주고. 역전경 나오나요, 지금? 추라라? 아직... 한 번 남았어. 오! 로망실 수 없으면 추라라! 브라클리스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버립니다. 체스를 들어가서 역시 월백을 하는데. 포스트 만들어서 버스트게임을 쳐야 돼요. 오! 스터디! 이탈 오마! 포스트 만들어져요, 이건? 오! 리셋? 리셋? 상대 배이 텐션인데. 리셋? 자신 있나요? 리셋을 해서 결국 텐션을 뽑아내긴 했어요. 근데 상대 아직 버스트까지 오스터디가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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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걸! 오! 오! 자, 그냥 오스터디 찾죠. 여기서 한번 풀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대륙 횡단 공부 한번! 티와이! 와우! 성공! 여기 대륙 횡단이 되는 캐릭터들이 좋다는 평가 많은데. 어디가 나요? 자, 잡기 나왔는데 빠르게 로망. 잡기 낚시 안 걸려주고. 네. 다시 한번. 오! 오! 라이드 더 라이팅이 아니라 셀피벨지. 이거 쇼크 스테이트에 묻혀가지고 네. 그 다음 후상까지 보는 거거든요. 와! 잡아줍니다. 어어. 지르고 예측해야죠. 안 지르나요? 일단 옹구망. 그 다음 선택지. 와! 질렀어요! 걸! 걸! 자, 무조건 이제 세게 때려대는 각이 왔는데. 네. 오스터디. 와! 이게 동칸에 이어지는 추라라! 이게 짤성이라서 오히려 콧 모양이 되는 파츠거든요. 연구였습니다. 와! 무슨 데미지에요 이게? 자, 이제 크게 되고 이제 샤비 포인트 이런 걸로 역전 수밖에 없는데! 에스에 들어가면서 추라라! 티와이 선수 상대로 브라켓 리셋 이후에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